이번엔 운납이 안하지 않을까요? 운납이 안하지 않을까요? 운납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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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펼치고 있어 오빠가 잘 보게 왔다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시원아 오빠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? 가 가 가 안 되나? 찍어주려고 하는거 같아 우리 예쁘다 예성이 이동하셔야 돼요 찍어주려고 하는거 같아 야 나 끌고 가지마 오빠 문 닫았어 차량 나가야 되니까 한쪽으로 좀 이동해 주세요 오빠 안녕해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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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절로 가나 보다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